Q3입니다. 여러분 34번도 정확하고 빠르게 핵심만 집어서 할텐데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아무래도 문법일 가능성이 있어요.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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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만약 서술형이 나와도 문법적 서술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단어를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휘도 우리 수준에는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제가 어휘 안 써놨지만 단어 문제는 언제나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가봅니다. 빨리 갈게요. 세스민 평가 그리고 캐리아웃 하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다. 하다고요? 언고잉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이라는 말. 피지컬리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다 가깝다 할 때가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리모트는 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이런 뜻이죠. 갑니다. 연구자들이 작업 중입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의 하나를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면 that ask에서 물어보는 프로젝트예요. 물어보는. 이렇게 명사 뒤에 that 나오면 수식하는 거 알지만 하나만 더 봐줘. 이렇게 동사부터 출연했잖아. 그러면 너 주어구나.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단수니까 너도 단수고 동사도 s를 붙여서 단수형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습관이야 습관. 문법이라기보다는 습관. 알겠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연구자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물어보고 있어. 해안가 마을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뭐에 대해서? 라이징. 상승하는 해수면. 즉 해수면 상승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바다가 점점 육지를 잠기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Sometimes they have a risk assessment. 그래. 어떤 마을은 위험평가를 이미 했어. 전문가 데려다가 평가했고 어떤 마을은 심지어 have a plan. 계획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읽어봐서 알죠? 이 내용이 아니야. 대본의 마을은 대비하지 않고 있어. 이거는 그 이유를 파헤치는 글이야. But it's a rare town that... 여러분 it is that 사이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강조구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리 지댓 강조. 이리 지댓 강조구문은 해석하는 법은 쉬워요. 그것은 바로 뭐뭐다.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서술어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강조구문일 때 강조가 이렇게 명사잖아. 그러면 이 친구를 관계대명사 누구로? 위치로 바꿔도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돼. 선생님 대시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왜 위치로 바꿔요?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알았지? 좋았어.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 그래. 아주 드문 마을이, 아주 드문 마을만 사실상 carry out a play.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 어떤 플랜을 진행하고 있어. 다시 말해 드문 마을, 아주 드문 마을만 하고 있다는 건 뭐야? 이런 플랜을 하고 있는 마을은 거의 없어요.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치? 이해했어? 좋았어. 그럼 왜 그렇지? 아니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할 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아무런 플랜이 없다고? 한 가지 이유는 한 다음에 여러분 주어소수로 나오니까 수식인 건 아는데 이 사이에 생략된 건 뭡니까? reason why, reason why, reason why죠. why예요. 관계부사 why인데 관계부사 why는 대수로 바꿨어도 되고요. 생략해도 되는 거죠. 좋아요. We fail to act on climate change. 우리가 기후변화에 act on 뭔가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뭐다? 흔한 belief,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믿음, 어떤 사실, 어떤 이야기, 어떤 이론 이렇게 텅 비어있는 단어가 나와 속이 비어있는 이런 추상명사가 나오면 뒤에는 뭐뭐라는 믿음, 뭐뭐라는 사실, 뭐뭐라는 전설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도 이렇게 뭐뭐라는 이라는 말로 명사를 꾸미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죠. 동격의 관형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은 거죠? 영어에서 쉽게 동격절이라는 말이야. 동격절을 누가 만들어줘요? 접속사, 대시 만들어주고 이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대수를 위치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접속사란 말이야, 동격절을 만드는. 그래서 위치를 쓰면 안 돼요. 된만 써야 돼요. 빨리하고 넘어갈게. 이런 믿음 때문이야. It's far away. 그거 있잖아. 기후변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지. 됐어? 그래, 주제. 제법 요지는 여기서 끝났어. 정말이야. 우리는 시험 문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는 거야. 가보자고.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climate change was a prediction. 아니, 기후변화라는 걸 일종의 예측이었죠.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서 미래, 텐스, 시제로, 미래, 시제로, 앞으로 뭐뭐 일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만 얘기를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가 되어버린 거야?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기후변화 얘기할 때마다 맨날 뭐뭐 일 겁니다. 뭐뭐, will 맨날 이것만 썼다고. 미래, 시제만. 그래서, so that, 그래서 뭐 했냐면, 심지어 오늘날에도, many scientists still use the future tense. 아니, 지금 2023년인데 아직도 미래시를 쓰는 이런 몰지각한 과학자가 있다는 거죠. even though, 비록 뭐뭐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죠? we know that, 우리가 알지만, 기후 위기라는 게, crisis, 위기가, is ongoing. 현재 진행 중인데도, 그렇죠? 여기서 주요 단어들 여러분 잘 체크해 봐봐. 다 알아? 그럼 넘어가. scientist also, 또한 과학자들이 뭐해요? focus, 집중하고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봐봐. 첫 번째 문제는 너무 미래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지역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한다고. 어떤 지역?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 적게 받는 지역? 당연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most affected,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위기에, search is, 뭐와 같은 나라? Bangladesh, 아시아에 있죠? 혹은 West Antarctic Ice Sheet. Ice Sheet는 얼음판이니까 이거 빙상이라고 한번 해석해 보자. 얼음, 그렇죠? 빙상. 서남극의 얼음. 아니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정반대쪽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서 쉼표 한 다음에. 그런데 걔들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are, physically, 물리적으로 physically. 이거 정신적으로 바꾸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멀다. 나랑 완전 관계없는 지구 정반대쪽 일이니까 눈 닫고 사는 거고 귀 닫고 산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쉼표 한 다음에. 그런데 그 두 동네는 이란 얘기할 때 데이를 쓰시면 안 돼요. 왜? 여기 주어소수로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치? 접속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둘 중 하나인데 지금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 데스를 안 쓰고 누구를 써야 돼요? 위치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어법상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다해졌어. 여기까지. 여기까지.